턱먹어들 것 같은데 턱먹어들 것 같은데 이건 처음에 피하고 하는게 나니까 아 이거.. 아..쳐 초반이 차라리 나 색 닦고 저거 맞는 기분 근데 감전이 없으니까 다이도 하편 모아 봤어 다 빠고 뛰면 다 빠고 뛰면 나 죽어요 뭐 업적 깨는데 파편을 모아 뭐 이거 뭐야 계속 파편 마리로 스택 마리짱 가라 푸시 다가오 다가오 오우 죽을뻔 나는 우리 팀 우리 팀 사킬기가 더 힘들어 지금 몸통이 약간 주황색이잖아요 다했다 이제 아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날개 다가오 나 컷신 안 나와 하하 나 우떄 빨리 지킨 거 아닌가 ly 나의에 나의에 치격박스 나 안 빈다 안 안 안 활만하니 마라 머리 깼어요 이거 계속 때리던 머리 치는게 데미지 더 들어가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약정 공격이세요 왕형님 안되세요? 2개씩 똑같은 게 더 이상 한이 무력이야 야 우리 워러든이 좀 외로워보니까 저 회움물 어떻게 밟으라는 거야? 헤드어택은 이러면 와 이 카운트 안 찢어졌어 잡았어요 위엔 날개로 오시면 돼요 요리 자격증 없어 저거 먹어야 되는 거지?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리모스 요리 자격증 이거 나와면 꼴이에요 이거 확실히 깨면 깨도 될까? 깨면 좋아 구슬이 이 동속도 증가 버프 말고는 없어 까비까비 빨리 복귀하여 먹네 안 먹어도 커서 공격한 게 많으세요? 네 요리 이거 저희 갈게요 별거 확인 이거 갈게요 별거 별거 와요 폭풍 해줘 갔어야지 빨리 가 빨리 가 저 폭풍 뭐 그냥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 같던데 보니까 9개 밖에 안 나와서 그냥 가셨고요 우리 남은 사람 우리 남은 사람 조우 함수 내가 했어 우리 베이머스 임판이 많지 10자 터지고 자 이제 본다 치게 좋아요 맞았어요 자 이제 딜몰이 아 계속 날아가네 아 나 죽었다 호의 살았다 씨 아 나 죽었다 호의 살았다 씨 이거 못붙게 아래 날개일 거예요 왼쪽 날개가 아래예요 컷 벨가 컷 그냥 먹고 가 넘어지면 셋이 날개 네 셋이 날개 또 반대 날개 바로 가야돼 저 반대 때리고 있을게요 네 나이스 나이스 가닥 아이구야 이 클랩이 이어줘요 꼬리가 쓴거예요 일곱초 우리 가야돼 우리 가야돼 우리 가야돼 고객님 4파티 1번부터 하시면 돼요 네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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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파티 1번 암수 사파티 1번 암수 사파티 1번 암수 아 아 꼬리 파괴 한 어 파괴돼 왜 위에 보면 파괴된 부위 다 보여요 불틱 불틱 저거 카운터인건 알겠는데 앞에서 못가겠네 리퍼 2명 있어야겠네 4-2 던집된다 4-2 던집된다 나온다 이제 셋이 가죠? 여기 조 암수 제가 요 암수 들어갔어요? 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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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봉네 바보소? 뭐한다 오 접크 태그야들 잡고 오케 요 컷 아래 날개 아래 날개 우리 이거 위에 날개 가서 아드 한 번 먹죠 네 앞뒤로 다 박살나있으니까 아드가 상까지 치고 위에 아유 멀다 멀어 크려 위리옵소요 오케 아 아 진짜 좋겠다 엔파만 안해 정 사라졌으면 이거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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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카운터야 빗성부 돌렸어요 삼팔팀 아냐아냐 일곱신 아 낚였어 낚인게 없어 해줘 됐어 된다 어 됐다 준비됐대 뭐야 저 미사일 도속구 대형 도속구 어이 아프겠다 아 여기 오프아이 이거 카운터는 카운터 끝나면 왕이 온게 많다 그거요 한타 돌리 무력화 무력화 나 좀 뭐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야샷 오 뭐에요 오우 좋아요 이거 그 몸풍 말고 갓동 구위를 치는게 데미지 더 들어가요 나이스요 전부 다 파괴되어 있는 거라서 네 뭐 헤드 날개 꼬리 상관없이 아무 때나 애하니만큼 이제 비밀은 끝인가요 이제 비밀은 끝인가요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오우 나이스 나이스 리퍼가 미래다 어 40줄 밖에 안 남았네요 뭐야 언제 이렇게 됐어 왼팬의 마음 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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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이뜨리 그럼 이 정도면 그 뭐야 우리나라 그 뭐야 Attack 오우 오더 하느라 오더 하느라 16인 자녀는 10%